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한강공원은 봄날씨가 이어지며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들이가 끝난 한강공원의 사진이 공개돼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시간 충격적인 한강 근황입니다. 공원 한쪽에 위치한 쓰레기통 앞 수많은 쓰레기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먹고 남은 라면이 담긴 그릇부터 맥주캔, 커피가 담긴 플라스틱컵 등 시민들이 잘 먹고 즐겁게 논 흔적들이 여기저기 버려져 있죠. 심지어 쓰레기통 앞도 모자라 고압전력설비 위에도 일회용 컵과 생수병 등 쓰레기들이 잔뜩 올려져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일회용 용기가 가득 들어차 뚜껑조차 닫히지 않는 상태. 사진들을 모아 올린 네티즌은 벚꽃축제 때문에 사람 많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먹고 아무데나 버리고 소리 지른다라며 저렇게 될 정도면 쓰레기통 주변에 둘 게 아니라 봉투에 알아서라도 챙겨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먹는 사람,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적은 일조량으로 벚꽃이 늦게 지면서 지난달 29일부터 개최된 서울 여의도 봉꽃축제는 오는 8일까지 연장됐는데요. 길어진 축제에 인파가 누적되면서 쓰레기 역시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처럼 쌓인 쓰레기는 악취 문제뿐만 아니라 벌레나 쥐떼들이 꼬여 각종 질병을 퍼뜨릴 우려도 있죠. 서울시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해 무단 상행위를 금지하고 불법 노점상이 판매하는 거리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경고문까지 내걸었지만 큰 효과는 없다는 반응인데요.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배달 음식을 봉지째 버리면 분리수거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